그래서 인, 유교에서 인이 제일 크다 하는 거예요. 사랑. 그런데 이거는 우주적인 사랑입니다. 애고적인 사랑은요. 계속 변해요.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?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. 애고적인 사랑은 미치게 변하죠. 그러니까 그게 안 변하면 되게 신기한 거니까 기려주죠. 세기의 사랑. 원래 변해야 되는데 왜 안 변하지? 이건 세기의 사랑이다.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사랑 덩어리고요. 애고가 해야 될 일은 수많은 사랑 중에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. 애고가. 진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주적인 사랑이 애고를 통해 표현되고. 그게 애고적인 사랑에서 오는 결핍감을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두 사랑을 다 하시라는 거예요. 다만 애고적인 사랑은 무상고 무화가 우리 애고의 세계의 본식이다 보니까 변해요. 그렇죠? 변해요. 조건따라 변해요. 고. 내 뜻대로 잘 안 돼요. 내 마음 같지 않아요. 상대방이. 내가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? 저쪽이 변하면 끝이죠. 내가 접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요. 그런데 우주적인 사랑은요. 우주에서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. 온 만물을 사랑이라고. 이 사랑이 우리의 결핍한 거를 채워줄 거라고요. 애고는 아무래도 찌그러지잖아요. 이 찌그러진 애고, 상처받은 애고를요. 참나의 바다에 던지면 밑빠진 독도 다 물 채운다고 했잖아요. 밑빠진 독인 애고를 참나의 바다에 던져놓자 하는 것처럼 보편적 사랑의 바다에 애고적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찌그러지고 깨진 애고들을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좀 덜 채워져도 참나가 채워주는 거죠. 이렇게 살아야죠. 어떡해요? 이 애고의 조건속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막 사랑에 충만한데 상대가 안 받아주면 이거 어떡해요? 돌려야 되잖아요. 못 돌리면 뭐가 돼요? 뉴스 나와요. 스토커니 뭐 이별하자고 했다 죽잖아요. 맞아서 죽고 막. 그럼 저쪽 우주에서는 절대 못 논다는 거죠. 내 법계가 너로 인해서 지금 너무 결핍감을 채우고 있는데 너가 빠져버리겠다고? 그럼 너가 빠져버리면 내 법계는 엉망이 되는데? 그렇잖아요. 그럼 난 이 결핍감을 채울 곳이 없는데? 따라서 너는 빠지면 안 돼. 내 법계에서. 그럼 이제 이쪽 사정이지 저쪽은 뭐 지금 이게 사랑이 아닌 거고 이미 여기서 어떤 만족도 못 얻는 거고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법계끼리 이런 모순이 일어날 게 이거는요. 지상천국이 와도 이 문제는 생길 겁니다. 막 지상천국이에요. 근데 난 얘가 이뻐요. 이러면 천국에서도 또 탐진치가 난리가 날 거라니까요. 다 천국 살아도 너 이상하게 왜 너 둘만 다닌다? 천국이 막 넓은데 둘만 돌아다닌다. 보편적 사랑과 애고적 사랑은 같이 가는 거지. 보편적 사랑이 세상에 왔다고 해서 애고의 사랑이 없으라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탐진치가 어떻게 없어져요. 탐진치가 어떻게 없어져요. 그러니까 내 애고한테 더 탐나는 게 있고 더 즐거운 음악이 있고 더 좋은 예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예술적 작품들이. 이걸 어떻게 해결하에 통일시켜요. 말이 아니죠. 그걸 생각해 보시면 지상천국이 와도 이 모순은 존재할 거다. 나는 네가 좋은데 왜 넌 내가 싫으냐 하는 이 모순들이 그럼 이 안에서 계속 보편적 사랑으로 이 애고의 결핍감을 달래면서 넘어가지 않으면 스토커가 된다든가 이렇게 자기 법계만 중시하다 보니까 타인의 법계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를 거라고요. 나한테 사랑을 못 줄 거면 너를 파괴하겠다죠. 너가 다른 사랑을 만난다는 것까지 생각하니까 나는 내 우주 법계는 최악이 된다. 그 꼴을 못 보겠다. 차라리 없어져 달라라고 애고가 여기까지 간다는 거잖아요. 지금 현실이.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이요. 이게 작동한 거예요. 이 마음이. 그러니까 너가 행복하게 사는 거 난 못 보겠다는 거죠. 나는 더 불행해지니까 그러니까 상대의 행복이 내 불행이 되는 세계가 이 사바세계예요. 그래서 모두의 행복을 못 빌어줘요. 아무리 속이 좋아도 못 빌어주는 게 있을걸요. 다들요. 남의 행복 빌어줄 수 있는 그 부분은요. 관대할 때예요. 내가 가진 게 있을 때 첫째 내가 너무 많이 가져서 남이 얘만큼 가져도 여유로울 때 둘째 내 관심사가 하나도 아닐 때 그걸 갖고 있다는 게 나한테 하나도 안 부러울 때 그럼 많이 가져도 아 가져라 가져줘. 아우 축하해 축하해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. 이게 다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. 에고는 이미 계산 다 때렸어요. 그래 너나 가져와 축하해 막 이런 그 나머지는 축하해 한 대면의 어둠이 나는 언제나 나는 언제쯤 너무 앞서가지 마라 적당히 해라 막 이런 게 안에서 계속 올라올 수 없어요. 나만 쓰레기인가 하지 마세요. 다 그래요. 제 애고도 그래요. 그래서 제가 학당 열 때 막 가르쳐 드리는데 내가 가르쳐 드린 진리를 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도 이런 거 배워서 막 딴 데 나가서 또 자기가 스승 노릇하면서 돈을 더 잘 벌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. 그래서 다른 단체도 다 돈을 많이 받는 거다. 안 억울하게. 돈 많이 받고 기술을 정보를 넘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뒤로 아무리 성공해도 안 억울하다는 거예요. 그 이상 내가 충분히 뜯어냈으니까. 이게 애고가 이런 계산을 해서 다 움직인다니까요. 그래서 나더라도 저더라도 돈 많이 받으라고 하더라고요. 돈 많이 받으라고. 어떻게 잃을지 알고 그러냐고. 그래서 제 애고가 택한 방식은 관대 내가 정보를 마음껏 막 무상으로 베풀고도 기분 좋으려면 제가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어야겠더라고요. 관대해져야 되니까. 그렇잖아요. 왜냐하면 이런 진리의 세계를 제가 안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제 애고가 무척 사랑하는 건데 여기서 애고가 또 제 애고가 낙담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공부를 미치게 해가지고 막 빨리 제발 퇴식 좀 하세요. 이런 말 나오게 만들어요. 절도 그래요. 견성이 유일한 내 그거면요. 견성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. 견성 시켜주면요. 못된 애고들이 이제 맘 먹으려고 들거든요. 실제로 저 이런 스님들의 얘기 들었어요. 어느 날 제가 이제 좀 견성한 것 같으니까 스승도 가진 게 견성밖에 없잖아요. 왜냐하면 견성이 성불이니까 돈오 돈수 이론에서는 그럼 나도 견성했잖아요. 나도 부처잖아요. 그래서 견성해서 깨닫고 나니까 스승 만날 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. 같은 부처인데 절해야 되나? 이분은 진지하게 고민한 거예요. 그런데 어떠세요? 그러니까 애고가 이러니까요. 가르쳐주기가 싫은 거예요. 정말 인성 봐서요. 가르쳐줘도 사람이 참 인성이 돼가지고 도망가지 않거나 가르쳐줬는데도 거만 안 떨 사람 하나 골라서 그 사람만 가르쳐주고요. 비인부전이라 그래요. 그 사람 아니면 전해주지 마라고. 전해줬다가 험한 꼴 당하니까요. 식당도 그래요. 식당도 영업비밀 안 가르쳐주잖아요. 가르쳐줬더니 어때요? 문 앞에다 차려요. 이게 옆집에다 차리고 미쳐버리죠. 여기서 그리고 이 집에서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워서도 차려요. 애고가 이래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가만 안 할 수가 없어요. 애고는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대비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. 사람을 다 믿고요. 내가 난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. 그러다가 나중에 머리 싸매고 누워계세요. 폐업하고 이럽니다. 왜냐하면 믿으시면 안 돼요. 애고를. 그러니까 그 사람 호편적 사랑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쁘게만 봐서는 아니에요.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데 그 사람의 애고는 믿지 마세요. 본인도 못 믿는 애고예요. 어떻게 튈지 몰라요.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이득이 되는 게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게 애고입니다. 그러니까 지혜로운 보살은요.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요. 그래서 안 가르쳐 줄 거면 철저히 막아야 돼요. 그러니까 가르쳐 주고 내가 못 겨눌 것 같으면 가르쳐 주지 마세요. 자기 애고 역량껏 하는 게 지혜예요. 막 자비, 사랑 막 대지도 않은 얘기 하다가 왜냐하면 그걸 노래하실 거면요. 그 사람이 내 기술을 배워서 내 옆집에 가게 열어도 좋다는 정도 마음인지 한 번 들여다보세요. 그래도 괜찮으면 가르쳐 주세요. 그게 아니면요. 가르쳐 주지 마세요. 본인 애고가 그거 감당 못 해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미리 대비 안 해보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애고에 이런 것들 이게 내가 남을 막 너무 의심만 하나 막 자책하지 마세요. 그런 대비를 하라고 하늘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. 그래야 그 사랑과 관계도 오래 지켜갈 수 있어요. 안 그러면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어요. 여기서 빈틈을 안 보이셔야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애고도 오버하려다가도 자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더 오래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. 애고는요. 눈앞에 이득해서 눈 돌아가는 게 애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다들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. 다들 남대할 때 남이 한 칠지보살은 되는 줄 알고 돼요. 이 사람은 욕심 안 나겠지. 이 사람은 내 거 탐 안 내겠지 하고 막 그 앞에서 자랑하고 있어요. 여러분이 뭔가 하나 얻었다고 남한테 자랑할 때요. 남을 칠지보살로 보는 거예요. 이런 자랑 듣고도 되게 같이 기뻐해 주겠지. 엄청난 성인의 경지입니다. 망감이 교차해요. 그런 얘기 들을 때 상대방. 왜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고를 알고 올바른 보살도 하는 방법입니다. 이거 너무 좋은 일 있어도 티 안 내고 다녀야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. 로또 1등 당첨됐는데 티 내실 거예요? 그때는 본능적으로 티 안 내실 걸요? 그냥 수많은 떨궈지들이 붙을 거니까 돈 달라고. 우리나라 전세계도 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진짜 누구 하나 만약 1등 로또 당첨됐다면 수많은 사람이 집앞에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할 거예요. 너 돈 많지 않냐 나도 좀 도와달라. 그분을 갑자기 75살 이상으로 대하는 거죠. 지가 1등 하면 소리 없이 사라질 사람이 동네에서 아마 소리 없이 이사 갈걸요? 그러니까 왜 내가 못하는 걸 남한테 함부로 요구하느냐 이것도 생각해보시면 좋죠. 이게 크게 보면 참나의 사랑이 주가 돼야 그 안에 있는 애고의 사랑도 올바르게 꽃피울 수 있다. 쉽지 않다. 누군가 하나를 사랑하고 좋은 인간관계에 맺어가는 것만으로도요. 사바세계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생각해보시면 그 수많은 나를 스쳐간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다 그러다 사라졌겠죠. 한때는 분명히 가족보다도 가까웠던 그 사이들이 다 어디 갔을까 하면 다 애고의 이해타산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 온 거예요.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. 뭐 그 undocumented